3도수군 통제영 여기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은 통제사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연결하며 3도수군 통제영 지금 우리 해군 공부입니다. 3도수군 통제사 해군 참모 성장진 해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 지명이 통영인데 이 시가재가 있는 중심지역은 조선중계부터 9개까지 약 3명량가량 통제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유일의 수군기지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600년 역사에 돋으러 갑니다. 통영은 300년 역사에 돋습니다. 혹시 외국의 개선이 뭐 개그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도록 모르겠습니다만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콘이라고 통제영을 부자로 주내며 통영 그래서 지명이 통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의 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제가 설명을 하고 하고 넘어갈까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시가재는 원래는 아까 전에 통영에 보았죠? 처음에는 우리가 보는 이 전체가 통영군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통영이 있었기 때문에 통영군 그렇게 하다가 이 시가재가 있는 중심지역에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모이니까 업으로 섞이게 됩니다. 덴드리지역은 통영군 그다음에 시가재지역은 충분히 업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인구가 모여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인구 7만이 넘으면 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앙에 있는 이 통영읍이 시로 섞이게 되면서 충무공 이수진당군의 시민을